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지금 완도 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전복 선불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완도 전복입니다. 정말 좋고요. 안녕하세요. 안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중대법 갈치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총통은 3지 정도 되고요.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얼음까지 채우고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져서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선도 좋은 걸로 입판을 받았고요. 4분의 1 상당의 13마리, 12마리 내에 올라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총통은 중대 갈치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갑, 먹갈치 하면 이 한띠 먹갈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지 내외로 들어가고요. 4분의 1 상당 15마리, 16마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성비 갑, 한띠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라조기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오늘 판장에 바라조기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안강망배 바라조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용으로 가능한 20미병어 판매하고 있고요. 3마리, 5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10마리도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희강 가능하고요. 안강망배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30미도 갖고 왔습니다. 30미병어 판매하고 있고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어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어가 조금 있으면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요. 40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병어는 희강 가능하고 정말 정말 맛있는 안강망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병어는 희강 가능하고 있습니다.